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이번주에 함께할 책은요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어쌍이라는 책입니다. 맨땅요법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맨땅으로 산책하고 계곡같은데 가면 발담구고 그러잖아요. 그런게 다 이유가 있는거에요. 우리가 땅과 접촉을 해야만 된다. 지기라는게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 그게 무슨 기공 이런게 아니라 전자기. 우리가 땅에는 지구는 자석이잖아요. N극 S극이 자성이 있듯이 자성이 있구요. 또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 몸도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가 일치합니다. 근데 그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전자파가 엄청나잖아요. 전자파가 몸에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하는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전자파 차단이라던가 전자파 마크 이런게 있어요. 접질을 하고 그러잖아요. 접질을 한다는건 그만큼 전자파가 심하다는거거든요. 그걸 땅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겁니다. 피렛침원리처럼. 그래서 요즘 가전제품들은 접진들을 다해요. TV나 냉장고 에어컨같은거요. 세탁기. 그런것처럼 땅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높은 곳에서 살고 있고 신발도 고무 또 나무 의자 나무 이런식으로 땅과 접촉을 못하고 있죠. 이게 점점점 멀어질수록 건강에 이상이 생기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땅과 접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굳이 이 책을 100%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아예 또 무시할 수는 없는게요. 너무너무 맞는 얘기들이 많아요. 물론 너무 극단적이고 어싱을 하면 무조건 병이 낫는 것처럼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요. 그래도 분명히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어싱의 탄생스토리가 앞쪽에 표지에 있어요. 이분은요. 작가는 제임스 오슈만 박사인데요. 케이블 방송 사장으로 지내다가 1998년에 퇴임한 클린턴 오버는요. 어느 날 애리조나주 세도나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는 여행자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밑창을 대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류가 원래 수백만 년 이상 맨발로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또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전기 전도가 가능한 가죽신을 신었는데 1960년대 이래 절연된 거죠. 완전히 고무로 전기가 통하지 않은 그런 신발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휩싸인 겁니다. 그 자신도 간 수술을 받았고요.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이 한결 더 크게 와닿은 거죠.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신발 때문에 사람들이 지포면에 자연적인 전기 전화로부터 단절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산업현장을 보면 모두 전기를 지구에 접지를 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전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죠. 그래서 보호를 합니다. 그런 지구의 에너지장이 인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탐구 조사 끝에 생체물리학자, 전개생리학자, 의사, 운동생리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연구자들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그게 사실인 것을 밝힌 거예요. 건강과 질병 사이에 미세한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땅에너지가 존재한다는 흥미로운 증거들을 발견했고요.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논문들을 기본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맨땅요법, 어싱, 땅과 지구와 접촉해야 된다. 저도 이 책 쭉 보면서 야 이게 좀 우리가 한번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유튜브에 어싱이라고 치면 어싱이죠. 한글로 하면 어싱 어싱이라고 치면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 유명한 애니메이션 그걸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어싱이란 건요.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의 몸을 연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또 앉아 있거나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명상하는 분들 보면 맨땅에 앉아 있잖아요.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의 에너지를 우리 몸속으로 전달해주는 전독성 장치에 몸을 접촉한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일을 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남녀노소 운동선수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어싱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척 놀라운 정도로 몸에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그 변화들을 기록하고 관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어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뭘까? 결코 감전되는 일이 없대요. 어싱이 되면 더없이 자연스럽고 안전한 것이랍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표면에는 음전화를 띠는 자유전자가 풍부한데 어싱을 하면 이 자유전자가 우리 몸에 유입됩니다. 우리는 전자와 음전화, 양전화 이런 게 있잖아요. 음양법칙이처럼 원자의 주위에는 전자가 도는데 그게 음하고 양이 돌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전화가 있는데 이게 우리 몸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전개에너지 혹은 인체 전이가 지구의 전개에너지 혹은 지구 전이와 같아지는 겁니다. 어싱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간혹 따뜻하고 짜릿한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안정되고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 대부분 좋아집니다. 급속히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호전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싱을 일상생활화해서 날마다 오랜 시간, 장기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중에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고요. 어싱 효과는요. 연구 관찰한 바에 의하면 어싱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대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효과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염증의 원인을 완화하고요. 수많은 염증 관련 증상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이건 책에 써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만성통증이 감소하거나 없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기운이 난다.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바로잡아 스트레스가 줄고 차부려진다. 생체리듬이 정상화된다. 피가 맑아지고 혈압과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근육 긴장과 두통이 해소된다. 호르몬 문제와 월경증후군 증상이 경감된다. 시차 적응증이 줄거나 없어진다. 주변 전기장, 전자기장의 잠재적 위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강도 높은 훈련이나 경기후의 회복이 빠르다.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인류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원인이 다를 수 있죠. 도움을 주는 거지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우리 몸이 치유되는데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신발 얘기를 좀 볼까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썼네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발명품이다. 신발이 건강과 라이프스타일 전문강사이자 저자인 네비드 울프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는 신발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발명품 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는요. 15년간 영양과 생활 방식을 조사한 후에 우리 시대에서 염증과 자가 면역 진환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신발을 지목해요. 신발 때문에 인간이 대지의 치유 에너지로부터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을 신으면 치유 에너지만은 끝입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잖아요. 맨땅 신발 어싱 신발 하니까 있더군요. 한 13만원대 정도 판매가 돼서 저도 이 책을 읽고 그 신발을 좀 사봐야겠다. 인터넷에서 파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뭐 조금 비싸긴 해요. 운동화가 싼 운동화는 언뜻 보기에 디자인이나 재질을 보니까 3, 4만원짜리 같은데 13만원까지 받기는 하는데 어싱을 위해서 뭔가 특수한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땅과 접지를 해서 전기가 통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발을 신고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를 걸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역시 그것도 전기가 안 통하니까 땅과 접촉을 해야겠죠. 맨땅 맨땅을 밟아야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꾸 맨땅을 밟는 게 좋다는 것은 어린풋이 알고 있는데 맨땅을 밟아도 소용없는 게 고무 신발을 신고 밟으니까 어차피 땅에서 올라오는 기나 자기장 그것도 기거든요. 자기장도 분명히 자기장이 있어요. 땅에는요.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맨발로 걸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맨발로 오래 걷는다는 게 그래서 이런 맨땅 신발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수면 접지효과 요즘에 접지 매트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실 이 책을 사서 보게 된 게 제자가 어생 용품을 총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지도하다 보니까 어생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 그래 맞아 맞아. 접지가 중요하지. 근데 다행인 건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코드가 다 있잖아요. 이 전기코드에는 다 접지가 돼 있습니다. 모든 전기 제품들을 접지를 해야 돼요. 감전이나 누전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코드에 꽂으면 땅 속에 이제 박혀있는 어생 장치하고 연결이 되는 장치가 있어요.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어생만, 접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방석을 하나 샀어요. 방석에다가 지금도 앉아있습니다. 그 방석에 접지가 되는 거죠. 땅과 지금 접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9층에서 이런 걸 침 구두도 있더라고요. 매트 시트 이런 걸 또 깔고 덮고 자면 아무래도 맨땅에서 자는 듯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우리 맨땅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못자죠. 이 책은 실험을 해봐요. 접지를 하고 접체 패드를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남자 60명의 신청을 받습니다. 여자 38명 남자 22명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은 모두 수면장애와 각종 관절통 근육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빨리 반응을 하잖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모르죠. 이게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래서 수면 클리닉 학생들의 조언에 따라서 지원자들을 두 그루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실제로 접지가 되어 있는 패드를 깔고 잠을 자게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접체 패드가 겉벅에는 접지벅이 연결된 듯해도 열결살 안에는 스페이서를 넣어서 전도가 차단되게 한 거예요. 이거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도와줬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통 실험을 합니다. 실험 기간 30일 동안에 간호사가 지원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이 데이터를 수축을 해요. 이들은 실험 결과들을 일화 연구 주로 건강 관련 연구 사례 증상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정리해서 2000년에 정전기와 관련된 기사 논문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저널인 ESD에 발표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접지그룹과 비접지그룹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참가자의 85%가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거예요. 참가자의 93%가 야간수명의 질이 향상됐고요. 참가자의 82%가 근육 경직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참가자의 74%가 만성요통 관절통이 줄거나 없어졌고요. 참가자의 100%가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참가자의 78%가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밖에도 여러 참가자들이 뜻밖의 천식과 호흡기질환 유머티스 관절염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월경전 증후군이 상당히 호전됐다고 보고했어요. 홍조가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이걸 100%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또 사실이죠. 아예 효과가 없었다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좋아지 저도 좀 뱉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효과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한 번 잡을만해요. 일리는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한 달간 땅에 접지가 되어 있는 침실에서 또 침구에서 잔다. 자연 치유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약이나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내 몸의 면역력 치유 능력 기력이 향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또 97페이지 보면 또 96페이지 이런데 보면 열전도 사진으로 접지가 된 그 그 제품들 또 어싱을 된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치유된 사람과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어요. 열전도 사진으로 쭉 사진을 찍어놨고요. 거기에 또 항염 반응 그러니까 염증이 계속 없어지지 않아서 늘 염증을 달고 있었던 발목 염증 때문에 고생했던 분인데 개방창이라고 열린 상처가 있었는데 이게 빠르게 호전된 사진도 소개가 됐네요. 자 어싱의 우산효과 부분을 또 알려드릴게요. 애플파이티 연구를 통해서 어싱의 주변 전기장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입증이 됐답니다. 그 같은 효과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산효과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표면의 전기적 특성과 땅에너지가 인체의 생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요. 1960년대 초 유명한 그의 저서 물리학 강의에서 대지의 미세한 에너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앞서 설명했듯이 지표면은 전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전화를 띄죠. 맑은 날 야외에서 신발을 신고 있거나 전연체 나무나 비닐장판 따위에 서있으면 키가 175라고 가정했을 때 대지와 머리 꼭대기 사이에는 약 350볼트의 전위차가 존재한대요. 너 머리 위에는 350볼트 그래요? 대지는 0볼트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위차가 차이 얘기하는 거예요. 350볼트나 된다면 바깥에 나갔을 때 쇼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게 공기의 전기 전도성이 낮잖아요. 공기는 전기를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상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맨발로 서있으면 접지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지구 표면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피레치 멀리를 생각하면 돼요. 번개를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번개 맞았다고 진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접지가 돼 있으면 땅과 내 몸이 접지가 돼 있으면 산대요. 그런데 번개를 맞았는데 내가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과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럼 내가 온통 내 몸에 전기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쓰고 몸이 젖어있고 그러면 젖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땅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계곡이라든가 이렇게 물속에 있었을 때 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삽니다. 접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 원리죠. 접지가 돼 있으면 이 350V나 되는 이런 전기 차이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야외를 반발로 서있으면 그런데 인체는 상대적으로 전기전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와 지구 표면 사이에 이어져서 동등한 전율을 띈 하나의 표면처럼 됩니다.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접지된 상태에서는요. 전화를 띈 부분이 위쪽으로 밀려나요. 쭉 밀려납니다. 이런 차폐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사람, 개, 나무 등 땅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물체는 이렇게 차폐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모든 물질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구 전기장의 보호우산 안에 놓여있는 거죠. 집안이나 사무실, 실내에서도 어싱패드 같은 어싱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이런 보호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싱에는요. 체중감량 효과도 있다고 그러네요. 어싱과 체중감량 어쩌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부 미만은요. 대사 증후근을 특정짓는 주요 요인이죠. 쥐실험을 해보면 쥐실험에서 복부 미만은 측정되지 않았지만 예비시험 첫날과 그 후로 매달 한 번씩 혈액을 채취했을 때 체중도 측정을 했대요. 중년 암컷 쥐로 구성된 두 그룹의 평균 체중 차이는 연구 시작할 때 1.2%에 불과했는데 우연하게도 처음부터 비접지 그룹이 접지 그룹보다 체중이 약간 더 나갔습니다. 그 후로 매달 꾸준히 증가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얻었던 6개월째에는요. 3.7%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비접지 그룹이 접지 그룹보다 6개월 후에 체중이 2.6% 더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두 그룹에게는 지급됐던 먹이 종류와 양은 같았습니다.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는데 이런 90kg인 사람이 2.3kg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비율을 평생을 놓고 본다면 아마 체중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이 결과는 연구에서 나타난 생화학적 차이와 더불어서 접지 된 쥐가 접지 되지 않은 쥐보다 대사 효율이 높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런 결과는요. 어쌍이 인간에게도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없이 설레는 전망이 될 수도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살이 빠진다고 상상해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꿈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승 매트에서 잠만 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사람은 더 먹어요. 살 빠지면 더 먹는다. 기분 좋아서. 운동해야 됩니다. 또 어승과 해독작용 146페이지를 좀 볼까요. 만성염증 섬유근육통 피로 불안 우울증이 있거나 약을 다량 복용하는 사람은 밤에 처음으로 접지를 할 때 불쾌감이나 감기 같은 증상을 느낄 수 있대요. 물론 어승의 효과가 상관없이 효과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접지로 인해서 체내의 디톡스 반응이 촉발돼서 독소 배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긍정적인 과정이죠. 마치 감기에 걸린 듯한 증상이 있거나 내슥껍거나 심함의 설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접시 시간을 줄여서 하루에 1시간 정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또 솔깃할 거 있습니다. 남성들이 수면 접지를 한 결과 발기가 좋아졌다. 이거 금방 할 수 있죠. 아침에 이렇게 중년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신호가 와요. 어른들이니까 뭐 괜찮죠. 신호가 오는데 이게 안 올 때는 찝찝하잖아요. 신호가 온다는 거죠. 이것은 혈액 개선이 되니까 아무래도 발기는 설액과 연관이 있거든요. 나이 든 남성들은 전립선 염증의 감소로 밤중에 소변버는 회로가 할 수가 훨씬 적어질 수도 있답니다. 신기하네요. 잠만 자도 이렇게 또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적혈구 사진 인데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암시아 이미지라는 것은 암시아 현명으로 찍은 겁니다. 시나트라 박사가 집에서 실시한 비공식적인 실험에서 접지 전과 40분간 접지한 후에 실험 참가자 3명의 혈액을 채취해서 암시아 현명으로 관찰했는데 왼쪽에 적혈구 사진은 뭉쳐 있어요. 뭉쳐 다녀요. 누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의 적혈구는 아주 골고루게 가지런히 펴져있는 그런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대단하네요. 이거에 대한 글들 수십년간 임상을 해보면서 결론은 통합적인 접근법에서 정통의약과 대체의약을 효과적으로 접목해서 나온 더없이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환자들의 건강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약물과 수술은 급성병에서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몇가지 핵심적인 영양보조제와 심신테크닉은 신장문제와 심장문제와 순환기능문제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죠. 이 두 분야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20년 넘게 일상적으로 코인자임큐텐 같은 건강보조제를 처방하고 있대요. 되게 좋죠. 코인자임큐텐 괜찮습니다. 이런거 이게 이 책이 꼭 이거면 워싱만이 답이다. 워싱이 모든걸 해결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워싱도 효과가 있다. 이런 코인자임큐텐 워싱도 안정된 방식 심신보조 심신테크닉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비싼 건강식품을 먹거나 또 계속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맨땅을 걷는거에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걷는거에요. 걷는거에요. 맨땅을 걷는거에요. 그리고 주무실 때 어생이 돼있는 침구나 이런걸로 주무시는거죠. 몸에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생이 됐다 그래서 몸이 막 엄청 나빠지고 그럴 리는 없죠. 자연과 우리가 그렇게 수만년 수십만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연 속에서 과연 그게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흙과 막 놀고 저도 막 어릴 때 흙 장난치고 흙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역력도 잘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아픈 이유 아토피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렇게 자연과 자꾸 멀어져서 유해한 물질 속에 있어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면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228페이지에 잠자리에 누우면 쉽게 잠든다 깊이 잠들게 됐다 피로감이 덜하게 됐고 긴장이 풀리고 소화가 잘 됐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 참가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 한번 관심을 받고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자꾸 야외로 나가서 집안에만 있지 말고 저만 해도 우리 어디 가나 이렇게 흙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공원이나 이런 데 일부러 좀 흙을 밟으라고 그래서 물수건 갖고 가서 물티슈 가져가고 시간 나는 대로 좀 부드러운 곳에서 정기적으로 흙을 밟고 좀 걸어야겠다 자꾸 땀과 접촉해야겠다 하고 보조적으로 저도 지금 어쌍 방석에 앉아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거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또 반영구적인 거니까 전기로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쌍을 해서 매트로 해서 또 어쌍 침대로 이렇게 좀 구입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쌍 땅과의 접촉이 치유된다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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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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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